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에 조카들 못 오게 하는 게 야박한가요? 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글쓴이 A씨에게는 초등학생 2명과 중학생 1명의 조카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끔 오빠네 가족이 A씨와 A씨 부모님이 함께 사는 집에 놀러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A씨는 오빠네가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다라고 하소연했는데요. A씨에 따르면 조카들은 대변을 보고 손을 안 씻고 나오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A씨는 그 손으로 음식 먹고 물건만 찐다며 수건에 대변 묻혀놓는 건 기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조카들은 더러운 발로 침대를 밟고 다니며 손은 절대 씻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A씨는 결박증이 있는 편이라 조카들이 오면 유달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데요. 이는 A씨가 부모님 집에서 나와 자취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A씨가 부모님과 가까이 살자 조카들은 부모님 집뿐만 아니라 A씨의 자취방도 오고 싶다며 때를 썼다는데요. 이에 A씨는 오빠에게 가족 누구라도 우리 집에 들을 생각 없으니 의사 존중해달라 알렸고 오빠는 너는 조카들에게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며 큰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A씨는 새언니조차 소변 보고 손 안 씻고 나오는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냐며 조카들 못 오게 하는 게 그렇게 야박한가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 같아도 못 오게 한다. 예의 없고 무례한 애들은 키운 부모부터 가르쳐야 한다. 말만 들어도 더럽다. 오빠네 분위기가 헌하다 등 글쓴이에게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